그냥 죽었어 아내를 그냥 거의 사진을 따냈습니다 정말 엄청난 남편이야 이제 아내한테 배운 남탓을 하면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상황이 되게 만든 네비우스의 잘못이야 안돼요 해치웠나 그 금단의 단어를 쓰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큰일나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들 때문이야 대비수꾼이 녹아갑니다 대비수꾼이 녹아갑니다 대비수꾼이 녹아갑니다 아내가 아내가 우유가 됐어 양념 아이 그것도 Del還 ng 고도 성 Ag생 마이라 이건 좀 이상한 방향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하... 어, 살아있나? 어, 살아있어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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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... 제가 그리스도 소유할 수 없었죠 넌 맞추신 것이었어요 하... 제가... 너무 행복하지만 살아가고 넌... 넌... 릴리... 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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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p해라 때 분야 다 같이 나가야지 너무 가까이 잊지마 그냥 릴리 잊지마 잊지마 아니 다시 잊지마 당연히 잊지마 나만 믿어 시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 키드머니 도와줄땐가? 마크? 마크 마크 릴리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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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?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압력을 필요한 것입니다. 너무 귀가한 것이다. 그 압력을 준비하여 과정의 시간을 준비하여 과정의 시간을 준비하여 과정의 시간을 도달해 이 압력을 위해 이 압력을 통해 이 압력을 견뎌지 못하고 그 압력을 위한 시간을 그 압력을 준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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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sir. 도대체 좋았어 키드먼 믿음은 대체자 오 키드먼 오 역시 우리 편이었어 날 좋아하는게 분명해 아 멋있어 부르고 니머리 한방 너무 많은걸 너무 많았어 사장님의 머리부터 쏘는건 어떨까? 키드먼아 오 아니야 나 진짜 머리를 정확히 두고 쌌어 이게 근데 에임이 애매하게 되네 와 키드먼이 어쨌든 배신을 했네요 우리를 위해서 멋있는 여자구먼 마음으로 사라 이게 부족했구먼 가슴으로 샀었어야 했는데 오 릴리야 맞아 아빠야 아냐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아냐 쉬고있어 아우 귀엽다 딸 나도 딸낳아야지 나같은 아들새끼 말고 누구야 어 따라왔네요 따라왔네요 마이라 진짜 왜 내가 조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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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라 마이 라 마이 라 나 언제나 난 아니야 행사 onut 어차피 두 번 뺏긴 거 내가 세 번 뺏길게 가냐? 진짜 가? 와우 야 너는 순전증있냐? 얘 에임 엄청 흔들려 여러분 어허갓 근데 왜 소총을 못뺏어 아 멋있다 어허갓 이게 바로 사랑의 시위다 난 세바스찬을 사랑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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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넌 뭐 하는거야, 친구들 스템이 필요해! 생각해!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위해 싸움을 더해! 두려움을 더해! 두려움을 더해! 다시 이제 계획을 해왔던거죠 내 방으로? 뭐야 그럼 집을 왜 나왔어 나 내 방으로 가라고? 그럼 집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야? 앞으로 가야 되나? 가는건 앞으로 가는거 같은데? 저기 내 방이구나 뭐야 이거 역시 내 아이 그게 될게 분명해 경찰서가 집이라니 미친놈 펑큐다 이 대식아 설득이라고 설득을 하고있어 고톡스 주지나요 살려주면 살려주지 무슨 일이야 세상이 없는選지 유토피아 하이브의 마음이 그는 저의 정신이 그녀의 정신을 지키고 사이 아니면 죽일까 생각하면 그지 그지 왜 이중인거 아니야 얘 오 3일전에 빼놨죠 화났어 화났어 자기 때를 안되니까 전로를 숨길 수 없는 자는 날 이길 수 없다 메세지 수신 무너진다 안돼 아니 야 충분히 같이 올라갈 시행이 됐잖아 도와서 가자 지공 속으로 오 아니 sebastian 사랑합니다 반대 안돼 시스템 에비우스 멤버에 연결됐어요 나머지 당신에게 달렸어요 줄리 아 이름이 줄인가봐요 그니까 마일 어떡해 어 뭐야 아무도 없는데 뭐지 공기인가 아 칩으로 다 죽인거구나 마이라가 죽인건가 아, 메비우스를 파밀시킨거구나 아, 뒤져라 어휴, 가 태어난 기린 x2 다이렛 악 아버지? 진짜 너? 네, Lily. 진짜 내가. 나... 내가...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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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제일 빠른가요, 여러분들? 아까부터 다른 방송 확인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나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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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2회차는 시험으로 공략을 할거고 3회차부터 난이도를 올릴거에요 아시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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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세바스자는 솔직히 이 브리즘 원부터 엄청나게 굴러다녔어요 드디어 현실세계에서 하지만 아쉽게도 아내는 없죠 지금 딸도 엄마는 못나왔는데 왜이렇게 기뻐하는거야 아 그니까 루빅과 레슬리에 대한 얘기가 안나와가지고 진짜 이브리즘 3도 나오는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아니면 여기서 지금 떡밥이 있나? 아 이거 3 나오면 또 또 세바스찬 또 굴러야돼? 저기 안에서? 미치 이거 스팀 다시 켜지는거 같은데? 야 떡밥 각인데? 아 총 완료시간 7시간 3분 28초 걸렸습니다 어 그래도 난이도를 좀 쉽게 했는데 빨리 깨려고 그래도 굉장히 또 빠른 시간에 깬거 같아요 하 좋습니다 다음에는 프로 5상으로 어 매그놈도 쓸 수 있겠다 추가 동영상게임도 있나본데? 어 좋습니다 자 자 자 다음으로 녹화 종료